네, 드디어 제가 그렇게 벼르고 벼르던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경산북도 농업방송의 모토는 원래는 경북 농업을 위해서 다양한 기술 정보 등을 제공하고 그리고 농업인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농업 현장을 많이 돌아다녀보면 정말 우리 경북 농업 발전을 위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노력하고 계시구나. 정말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는 분들이 감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경북 농업에 그렇게 빛을 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 혼자 알고 있기는 너무 아까워서 우리 많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어쩌다 농부 시리즈 첫 번째 나는 청년 농부다의 스타트를 끊어주실 분이 누군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일단 앉으시죠. 먼저 자기 소개부터 해주시죠. 저는 경북 상주시 화동면에서 샤인머스케 농사를 짓고 있고요. 귀농 5년 차 되는 김동완이라고 합니다. 더 바른 포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더 바른 포도원의 김동완 대표님. 어쩌다 농부가 되셨는지 궁금해요. 저희 아버지께서 포도농사를 30년 정도 지으셨어요. 그런데 건강이 좀 많이 악화되시면서 좀 저희 어머니께 가중돼는 짐이 좀 많아지는 걸 느끼면서 또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좀 지쳐가는 순간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또 샤인머스케 라는 신품종이 생기면서 제가 귀농을 하게 됐습니다. 귀농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해외 마케팅 업무를 했었거든요. 저는 IT 업체를 하면서 이제 해외 컨벤션 일을 주로 담당을 했었고요. 한 같은 회사는 10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오롯이 혼자 힘으로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신 거예요? 부모님이 좀 도와주시긴 하시고요. 저는 거의 저 100% 제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도 상당히 크고 넓은데 규모가 얼마나 되죠? 저희가 이제 품종을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캔벨 포도랑 샤인머스케 두 가지를 하고 있고요. 총 면적은 한 4,200평 정도 되고 있고 그 중에서 한 캔벨이 1,200평이고 샤인머스케는 한 3,000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혼자서 물론 부모님이 도움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 벅차거나 그러시진 않으세요? 농업하면서 제일 힘든 점은 인력 수급의 불안정성인 것 같아요. 가격을 저희가 정할 수 없고 또 저희 면 전체가 다 포도농사를 짓다 보니까 단기간 동안 모든 사람들이 같은 작업을 원하거든요. 그 부분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비농 5년 차 정도 되면 어떤 생각들이 많이 들까요? 생각보다 쉽지 않다. 처음에 가졌던 생각보다 더 쉽지 않다. 저는 처음에는 저만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쉽지 않은 데다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불확성한 일이 되게 많이 생겨요. 기상이변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병농치도 굉장히 많고 시장 환경도 그렇고 매스크미쉬도 그렇고 모든 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극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배움도 필요하잖아요. 이제 상주시 기술센터에서 포도대학이 또 마침 제가 귀농 한 해에 생겼거든요. 1년 과정이 생겨서 1년 동안 이제 전 스펙트럼으로 배운 것입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그럼 그 전에 전혀 농사에 대해 전혀 몰랐죠. 1도 모르는 상태죠. 네, 저는 포도밭에 들어가 본 적도 없었어요. 그 1년간의 과정을 배우고 나니 어떻게 자신감이 조금씩 생기던가요? 더 모르겠더라고요. 이걸 도대체 모르는... 농업 자체가 너무 소홀해서 강사님이 4시간 동안 설명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고 그리고 저희가 학업 현장에서 모르는 말 같은 경우 네이버 검색을 해보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농업 현장에 물어놓은 같은 경우는 소위 소신말로 그냥 어깨 용어가 많다 보니까 이건 아무도 모르고 같은 말인데도 지역마다도 말이 다른 거예요. 제가 한 번 겪고 나니까 그때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 이게 이런 뜻을 했구나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농업은 특히나 본인이 경험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농가도 상당히 많이 가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한 첫 2년, 3년 동안은 유명하다는 농가 다 가본 것 같아요. 농가도 많이 가봤고 포도가 유명하다는 것도 많이 사먹어도 봤고 궁금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유명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포도를 어떻게 팔길래 저렇게 난리가 나는가 그래서 많이 좀 투자를 했습니다. 공부하는데 이제 5년 차 되셨는데 조금 다시 거슬러 가자면 첫 해 소확했을 당시 그때 기분 그리고 소비자들의 반응 아직 기억하시죠? 좀 신기했어요. 처음에 양이 많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솔직히 농업보다는 시골 환경에 적응하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문화생활이라든지 모든 게 좀 번거롭고 절차도 많고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아무튼 첫 해는 수확 시기도 잘 몰랐어요. 언제 포도를 따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동네 분이 와서 이제 따라 이때쯤 수확을 하면 되라고 이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때 너무 늦은 거고 이건 너무 빠른 거고 적기를 딱 알려주셔서 이제 수확을 해서 이제 판매를 했는데 너무 제 자신이 좀 뿌듯하다고 그랬어요. 진짜 문자 복탄 너무 맛있다. 내가 한 행동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리고 노동에 대한 결과를 볼 수가 있잖아요. 금전적인 건 2차로 두고라도 굉장히 농사가 재밌었죠. 그 당시만 해도 열정도 되게 많았었고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고객분이 계세요? 많죠. 지금 또 여러 분 계시는데 저희는 또 홍보대사가 지역마다 한 분씩 있어가지고 사생팬들이 좀 있으세요. 그렇군요. 고객과의 관계라는 게 저는 단순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관계라고 했는데 꼭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또 농산물이라는 게 특성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배송사고가 좀 난 적이 있어요. 제가 울산에 계시는 분인데 이제 프리미엄급을 대구에 계신 장모님께 선물하시고 본인은 이제 가족용으로 사셨는데 거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너무 포도는 맛있고 좋지만 배송사고로서 별점 한 개 뺀다. 그래서 4.0이 돼서 속상해요. 그지를 듣고 저는 포도를 포장해서 대구로 갔어요. 바로 가서 이제 전화를 했죠. 그 고객님한테 이래저래 한데 죄송하지만 주소를 알려주시면 제가 갖다 드리겠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놀리시는 거예요. 포도 그거 내 송이나 세 송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지만 장모님이 선물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주소만 받아서 문 앞에만 놔두고 딱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고객님이 저의 사생 편이 되셔가지고 그 부분은 모르겠어요. 저희 고객들은 모르겠지만 불평, 불만을 상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성장하는 초기 단계에서 그런 걸 또 한번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실수를 안 했었고 큰 공부를 한 거죠. 저는 또 제가 여기 왔잖아요. 얘기만 나누어 가기에는 제 입이 좀 심심해요. 그럼요. 5년차 그 노하우가 담긴 듬뿍 담긴 샤인의 맛을 한번 보려면 어디로 어떤 아이를 선택하면 될까요? 아무거나 베켜서 드시면 똑같습니다. 다 똑같다고 했죠? 그럼 제가 아무거나 진짜 아무거나 합니다. 무작위로 무작위로 할 거예요. 세상에 괜히 천천히 벗기게 돼 왜 샤인을 과일계의 에르메 땡이라고 하는지 일단 눈으로 먼저 먹어요. 눈으로 먼저 먹고 한 알 크기 지금 제 눈과 빛 눈보다 더 크죠? 아주 냉철하고 철저하게 평가할 겁니다. 긴장하셔야 돼요. 씹는 순간 껍질이 사라져요. 정말 부드럽고 당도는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두말 나위가 없고 특유의 향 향이 중요하죠. 그대로 망고의 향 그대로 담겨있고 이 정도면 몇 그램 정도 될까요? 750g 정도 나갈 것 같아요. 750g 저희가 700g 내외의 상품을 A급 상위 등급으로 하고요. 거기서 알 크기 균일도 라고 해서 알이 고른 거랑 상처가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맞아요. 상처도 하나도 없고 있으면 안 되고 색깔도 중요하고요. 저는 그럼 하나 더 먹을래요. 너무 맛있네요. 이런 소비자평을 들으면 그게 최종적인 목적인 것 같아요. 저는 소비하는 과정이라든지 결과가 만족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저희 포도를 구매해서 배송을 받고 배송을 오픈해서 먹고 마지막 포도줄기는 버리는 과정까지 불쾌함이 없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진정한 소비의 미덩 아닐까 생각합니다. 농업을 하면서 이거는 내가 정말 강점이다. 이건 내가 가장 큰 무기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것 같고 저는 좀 궁금해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많은 과정들이 농작업을 하잖아요. 전지를 한다든지 적심을 한다든지 시비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냥 매뉴얼이 있으니까 하고 누가 하라고 하니까 하고 좋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는 일련의 과정이 포도에 어떤 영향을 비추는지 좀 궁금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는 공산품이 아니라 생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바로잡지 못해요. 그냥 넘어가버리는 거죠. 자기만의 매뉴얼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판매를 할 건지 정도 매뉴얼이 있어야지만 이게 진행이 되는 거라서요. 연구는 꾸준히 해야 됩니다. 시장도 계속 바뀌고요. 소비자도 계속 바뀌고. 농사를 짓다 보면 목표 더 하고 싶은 그런 것들도 많이 생기죠? 저는 농사 기술 확립이 제일 우선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걸 더 이상 농산물로 안 보고 공산품화해서 모든 포도가 균일하게 동일한 게 나와서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그게 문제고 목적이고 저는 나중에 가능하다면 약간 농가형 커피숍 이런 걸 하나 하고 싶어요. 이 안에서 그냥 테이블을 깔아놓고 와서 포도도 체험을 하시면서 커피 한 잔 하시고 쉬었다 가는 그런 장소가 있었으면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여기 상주에도 그렇지만 귀농, 창농을 꿈꾸고 있는 우리 청년 농업인들을 종종 보실 것 같아요. 많죠. 방문도 하시죠? 네, 많이 오기도 하고요. 저희 지형반에도 차인머스켓이라는 특수한 작물이 있다 보니까 귀농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응원의 메시지 한번 보내주시죠. 응원보다는요.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하고 있는 작업이 어떤 이유로 하고 있는지 꼭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항상 농사는 개런티라는 게 없기 때문에 항상 최악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이 생각하는 나의 최애 노동요. 나만의 OST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약간 투애니언 노래를 좋아해서요. 투애니언하고 지드래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자리에 3번이 노래는 안 되고요. 처음 그 느낌이 마지막까지 쭉 이어지네요. 대표님의 농업에 대한 마음가짐이 정말 바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대표님 같은 분들이 더 많은 생기셔서 우리 경북농업의 발전을 크게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커피 마시러 올게요. 대표님. 꼭 오십시오. 초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정이죠. 열정과 희망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인생의 희망으로 빨리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이망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인생의 산막, 사막까지 갈 거기 때문에 포도산업을 계기로 해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커피숍도 할 거고 저는 노인복지까지 생각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보면 다들 노양원을 많이 가시잖아요. 지금 보면 빌딩 숲에서 그냥 소임 갇혀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약간 자연환경에서 지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소일꾸리도 하시면서 그런 걸 최종적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구독을. 만 명 넘으면 십만 원 금방 간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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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